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13일 날 10일부터 아마 서점과에 깔린 것 같은데 도둑놈들 2권하고 3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권에 이어 가지고 이게 이제 2022년 또 3구 대통령선거를 다룬 책인데요. 이제 2권은 시도지사 17개가 있죠. 전국의 17개 시도광역시 도차원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이 경쟁했던 대선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다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은 무슨 짓을 했나라는 전국의 시 군 그리고 구청 그러니까 전국의 선거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다룬 책입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젊은 날에 경제학을 이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평생 동안 선거 문제든지 아니면 경제현상이든 간에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갖지 않고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집요하게 추구하는 그런 게 몸에 배여 있습니다. 이 과거나 현재나 간에 투표라는 것은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단순 합계해 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리지 않습니까 1960년도 3.15 부정선거가 났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후보가 받은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컴퓨터라든지 전자투표기자라든지 뭐 이런 것이 동원일체의 전산장비들에 들어오면서 1960년도에 3.15 부정선거와 다른 점은 전산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산조작에는 주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현장에 사용됐던 투표지 분류기를 많이 의심하죠. 투표지 분류계에 개표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usb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일종의 세팅 어떤 값이 설정된 값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전산장비 일체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밝혀질 일인데 뭐 그거는 다 이제 증거물들이 다 인멸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득표수 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은 다행히 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득표수를 발표를 합니다. 거소선상투표 재외국민투표 우편투표 동별관내 사전투표 이렇게 득표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선거를 만진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후보자를 당선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덕놈들 2권하고 3권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전산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공략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딸리 어떻게 조작을 했으면 한 거고 안 한 거면 안 한 겁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260만 표 정도 격차가 난 선거를 24만 7,077표 차이로 어떻게 줄였는가를 다룬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들이 다 입을 다물고 한국의 지식인들이 다 입을 다물고 언론인들이 다 입을 다물더라도 저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라가 만일 어려워지게 되면 그때 그 양반이 그렇게 경고한 것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겁니다. 득표수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만진 거예요. 그런데 득표수를 만지는 가장 기초 단위가 투표소입니다. 그걸 합산해서 동별 그걸 합산해서 선거구 그다음에 그걸 합산해서 전국이 나오는 겁니다. 이 책은 투표소 레벨도 보여주고 선거구 레벨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선거구 가운데서도 합산한 전국의 17개 광역시와 도에서 어떤 종류의 투표수, 득표수 조작이 있었는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터제를 훔쳐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바로 민주당 후보 함께 더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41회를 들면 2020년도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종로구의 조작값이 45%입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한규환이 받았던 100표 가운데 45표를 이낙연이 가지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그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숫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장을 찾았던 투표자 수가 던진 득표수를 합산한 것이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투표소별로, 동별로, 선거구별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도 아니고 메이드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 숫자를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발표를 안 했으면 그 범죄 행각이 드러나지 않았을 건데 그걸 발표를 해놓으니까 그걸 제야 전문가가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선거구별로 다 분석을 들어가는 겁니다. 선거구별로 분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구에 있는 동, 동산하에 있는 투표소 레벨에서 모두 다 몇 표가 넘어갔는지가 다 계산이 된 겁니다. 그걸 합산해가지고 구한 책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게 되는 도덕놈들 2권, 3권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책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 같으시면 꼭 책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지금 공직선거가 어떻게 이루는지 실상도 파악하시고 이 소위 공직선거의 실상과 민낯을 파헤치는 이 프로젝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누구의 공명심과 관련된 일도 아니고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고 우리가 중국의 석국이 되느냐 아니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실망도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때리치울 수 없는 이유가 이게 후손들을 노예로 이끄는 길이 열릴 것인가 아닌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다음에 4월 첫 주에는 4.15 총선을 구체적으로 다룬 책이 4권으로 나올 겁니다. 이 작업이 계속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돼서 우리 손조들이 눈물과 한숨과 여러분들 피로써 만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지켜져서 계속해서 다음에 손자, 손녀 세대나 자식들 세대도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자기가 뽑는 그런 정치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게 되면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걸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이런 증거물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또 뜻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선거 부정이 없다고 많이 주장해온 펜앤마이크의 전규재 씨나 최대현 씨나 조갑재 씨나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이준석 씨나 하태경 씨나 한민호 씨나 이번에 윤상현 씨나 이런 분들 한께도 그분들이 책을 돈 내고 사보지 않을 테니까 꼭 여러분들 우편으로 보내셔가지고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런 문제를 덮어서 안 되고 이렇게 다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으니까 중지를 모아가지고 나라가 바로 쓰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펴낸 1권 2권 3권은 주장도 아니고 의견도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일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에서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2권 3권은 3구 대통령에서 이미 일어난 일을 그냥 파헤친 겁니다. 거기에 요리로 치고 되면 스테이크를 만드는데 무슨 밸런 브레싱을 치는 것도 없고 그냥 고기 그 자체 고기 그 자체라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어떤 식의 조작이 이루어지는 거를 그냥 입증한 겁니다.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명을 가지고 뭐 했다 안 했다 이것만 결정하는 거지 뭐 그거 잘 모르겠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표를 만든 겁니다. 득표수를. 윤석열이 종로구에서 몇 표를 받은 것이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가 아니고 그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뭘 이야기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주변에도 좀 널리 알려주셔서 이 문제가 그냥 덮여서 국민들이 이제 거의 좌파 연구집권에다가 중국의 발바닥 아래 사는 그런 치욕을 감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